제가 왜 이거를 사오게 된 사연이 좀 몇가지가 있어요. 2월 2일이 이 오르나미씨 상품 출시 1주년이래요. 그래서 동아오츠카에서 뭐 유시시 공모전을 하나봐요. 그래서 언제 한번 방송중에 한번 보내는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. 그 밤에 제가 이제 여의도역에서 5호선 막차를 탔어요. 그 9호선에서 환상을 한 다음에 탔는데 대기시간이 좀 길었어요. 살이 걸리는 원인을 안하냈어요. 음식 삼기 때 술을 같이 드시면 안 돼요. 어쨌든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그 지하철에서 그 제가 여의도역 그 지하에서 기다리면서 앉아있는데 어떤 남녀가 그 걸어 내려온 거예요. 그래서 열차를 기다리면서 근데 남자가 하는 말이 어? 자판기 있다. 뭐 하나 마실래요? 오르나미씨?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그 여자분은 오르나미씨는 안 드시고 다른 거 먹었고 남자분은 결국 자판기에서 오르나미씨를 꺼냈어요. 근데 되게 특이한 맛이래요. 무슨 맛인지 모르겠대. 나는 알겠는데. 아 저 서울 마포구 쪽에 살아요. 그래서 이게 오르나미씨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고 탄산이에요. 이따 소화시킬 겸 오르나미씨 그거 축하 그 유시씨 그거나 그 파일이나 만들어 와야지. 아 동작구로 이사 왔어요? 동작구 아까 지나오기만 했는데 동작구면 노량진 뭐 이런 데 계시는 건가?